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많은 호응을 주시고요 아주 예쁜 댓글과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또 호정이를 걱정하는 팬분들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가슴에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이렇게 팔군샘 영상 벤번 차는 영상에 또 이렇게 인연을 주셔서 또 함께 인연을 지어가는 이런 모든 분들에게 늘 평생 건강을 드리고요 기원을 드리고 저는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라서 늘 그런 분들에게 또 기원을 또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그죠 얘기가 있습니다 이심전심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그죠 서로 마음을 합치면 모든 그 마음이 다 통하겠죠 그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또 그죠 참 이렇게 기독교에서 지금도 좀 예배 들으신 분 성당 나가시는 분 또 저 절에 나가시는 분 모든 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호중이를 걱정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다 모여서 바로 이심전심으로 그죠 변호사님이나 검사님 판사님에게 다 전달되리라 봅니다 그죠 바로 또 내일이 바로 이제 망종이 되는 거죠 망종은 뭡니까 수염 나는 그죠 식물들 그게 보리나 우리가 벼가 되겠죠 그것을 바로 씨뿌리는 날이 되겠죠 그럼 경호달이 되는데요 경호달이 되면서는 이 호중이 사주와 운세가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원들이 모여서 그죠 혹시라도 그죠 검사님이나 판사님들이 전달이 되어서 그죠 우리가 불구속 상태라서 상태로도 또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기원을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야 말이 뭡니까 우리나라 이 법은요 이 또 자기 방어권이 있죠 방어권이 아무래도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안에 갇혀 있으면 많은 방어를 좀 하기 힘들죠 그래서 바깥에 몸이 이렇게 호중의 몸이 풀려나야 그죠 방어를 제대로 된 방어를 또 할 수 있고 여러가지 그런 대안들을 구하고 그죠 그런 걸 또 이렇게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걸 구해서 변호사님도 전달이 되면 또 변호사님도 그걸 또 판사님도 전달을 하겠죠 그죠 지금까지 선행했던 거라든가 타는 사람 여러가지 성명서라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서 그죠 판사님도 귀가 있고 눈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마음들을 따뜻한 마음들이 다 모여서 그죠 전달이 되면 판사님도 법도 그죠 사람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죠 누구나 평등한 게 법이죠 아무리 여론모리를 하고 마녀상하고 시끄러워도요 그죠 어차피 판사님은 법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벌을 더 주고 덜 주는 것은 판사님의 영향력도 있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이런 마음들을 많이 전달되는 것은 참 은훈한 이야기다 그죠 참 이렇게 모험된 댓글 다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어제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저에게 어떤 화가님이 호중이와 저를 사진을 참 그림을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했더라구요 그죠 그분도 이분은 또 뭐 피해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자기도 그죠 이 호중이가 풀려 나오는데 여만한 마음에서 그냥 그림으로서 전달한다고 해서 이렇게 제인들의 마음을 줬습니다 그죠 그분도 정말 행복할 바라고요 건강실 바라고 또 이런 따뜻한 마음을 내는 데 대한 그죠 분명히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사진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화가님들이 화가님이 제인들 보낸 겁니다 그죠 이렇게요 그죠 참 아름다운 그죠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약풀 달고 못댄지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이 바쁜 세월에 그죠 제 실제 그림을 그래서 저희때 아직까지 그림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지만 일단 영상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먼저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구독자의 또 이렇게 팬분들이나 그죠 아리서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이런 분들도 있다 이런 희망을 우리가 가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누구나 흉부 그죠 몬띠지 하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따뜻한 이런 마음들을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죠 얼마나 그죠 나중에는 큰 어떤 강문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 강물도 큰 강물도 이슬비 그죠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이슬비 좀 그죠 그 우리가 뭐 세강이라 합니까 그 세강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동해 바다를 또 이루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도 제가 바다에 나와 갔는데요 그 행상강이 흐르면서 행상강 그 위에 바 그 뭡니까 그 줄기들이 조금 조금씩 모여서 행상강을 이루고 행상강이 바다로도 들어오고요 그죠 이런 작은 연문들이 다 모여서 아마 따뜻한 어떤 기운이 전달되고요 또 명리학적으로는 엄정 5월의 온세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좋아지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이렇게 해서 됩니다 십미년 정육월 을사일에 그죠 바로 이 모시를 보고 보면 더욱더 사주가 좋아집니다 이 사주는 아주 메마른 사주가 되는데 바로 음력 5월에는 을경 합금 을경 합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관청과 합의된다는 겁니다 관청이 합의된다는 것은 뭐 뭡니까 지난달이 최악이라거든요 기사달이 됩니다 기사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을기충이라 그랬어요 아주 그 나쁜 운세가 바로 음력 4월이 되었습니다 음력 4월은 이것이 을기충인데요 이렇게 기사는 우리 호중이가 을목으로 태어났죠 그 지난달에 바로 을기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손재가 되는데 편재에 손재가 되면 큰 돈이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이것은 이 호중이 사주에는 이 사가던 뱀이 들어오면 자기 사주에 바로 뭡니까 사유 합금이다 이거 왜냐하면 이 정육월에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정육월에 태어난 그죠 호중이는 이 뱀하고 합의돼서 또 관청이 관제가 되는 겁니다 얘는 뭡니까 신미생이거든요 신미생이기 때문에 이 금이 득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 뱀이 들어온다는 안좋아요 그것이 바로 음력 4월의 일이죠 바로 그죠 날짜로서는 양력으로 5월 9일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나 또 이렇게 들어간 날은 또 좋은 날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예상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무자날이 지날이 들어갔다는 거죠 호중이냐는 물이 절실이 필요한데 구속되는 날이 바로 무자일 그죠 24일이 무자일이 되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돼서 좋은 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요즘 보면요 정말 이런 어떤 문구가 참 와닿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시대죠 휴대폰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몬댐 방송하시는 분들요 바로 뭡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이 하나로 하늘을 가린다는 것은 모든 눈과 귀를 덮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어떤 매체를 보니까 하루 왼종일 호중이 방송을 하면서 그죠 몬댐 것만 찾아내서 그죠 또 근거 없는 걸 가지고 왼종일 그것을 여름 몰이를 하고 그죠 여름 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바로 이장 폐천입니다 손바닥으로 그죠 하늘을 가린다는 거죠 그죠 이 휴대폰 하나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그죠 그 참 아주 못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정말 제 구속수감이 되어서 있으면 사람이 자유롭게 다니다가 구속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과 몸이 거기다 위안을 주지 못할 망정 그죠 손바닥 이 전화기 하나로 온 세상에 눈과 귀를 자꾸 뭐 이렇게 가리면요 사람은 자꾸 들으면 그거 아 그 긴가 이렇게 왜 근거 없는 막 그죠 그런 방송들도 아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뇌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휴대폰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시대가 그죠 그것이 바로 댓글과 그죠 가짜 누수 이런 거 아닙니까 바로 일수차천이죠 이것도 뭡니까 예 하나의 그죠 한 손바닥으로 그죠 다른 모든 걸 덮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작은 전화기 하나도 정말 이 시대에는 남을 위해서 나쁘게 사용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이 전화기로 보십시오 안 당하고 전화기로 인해서 피에 아무거나 보장이 없겠죠 그러나 사람은 단체 앞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남을 나쁘게 해서 나는 죽어도 영원히 잘못 없고 또 영원히 제재를 안 받을 것 같지만 세상사를 살아보면요 정말 어차피 오는 오해도 있고 그죠 또 뭡니까 그죠 누명을 덮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상황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이 날 수도 있고요 좀 그죠 뭐를 뭔가 정권이나 주식을 해서 날려 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사람이 우아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호중이는 좀 일찍 그죠 우아한이 왔는 겁니다 아직까지 3분의 2의 인생이 남았는 거죠 나중에 호중이가 아마 나이가 우리 이제 60이 넘고 이런 나이가 됐을 때는 그때 후배 가수가 또 누가 탤런트든 그죠 배우든 누가 잘못했을 때 호중이가 또 많은 사람을 구해주고 또 두둔해주고 자기가 총대를 메고 그죠 이렇게 그죠 나서 줄지 그죠 그런 거를 나중에 그 사람들도 뭡니까 불리한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호중이 지금까지 선례를 보며 많은 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친구는 앞으로도 예 그러고 남을 친구죠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안될 나무는 뜬기 보다 폰한데 지금까지 그 많은 팬클럽하고 그죠 아리스님들하고 많은 좋은 일을 했다며 그 과거지사를 보면 미래도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이 개가 찬성해서 다시 나오실 때는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어 그래서 분명히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야 된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 키우다 보면 공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애 먹일 때도 있고 집 나가가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요 누구든지 그것을 다 잘못을 합니다 그죠 학창시절에 또 뭐 좀 몸땅에 놓고 잘못을 하더라도 지금 뭡니까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한때 잘못을 계속 꼬리필어 가지고 그것을 현지의 연계식에서 나무낸다면 그죠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어떤 얼음에 이렇게 얼음을 해치는 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만약 사법곳에 한 9번 떨어져 보십시오 그게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도 현재는 뭡니까 최고 높은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저 사람의 일은 뭡니까 지금 그때는 그분이 그저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중의 나중의 큰 인재로 그죠 이미 인재라는 것은 표시가 낮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인재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김호중 박태환 그죠 김연아 그죠 김연아 박태환 김호중이죠 이렇게 받았는데 이미 예상을 받은 나라에서도 인재한 사람이죠 앞으로 이 나라의 국의를 선장시키고 얼마나 많은 후배들을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을 또 전자에 한 100억을 도와왔으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돕겠습니까 그죠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뭡니까 이심전심으로 판사님에게도 분명히 저는 전달이 된다고 봅니다 왜 변호사님 손으로 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구하고 계시겠죠 그것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불국수수사 불국수수는 뭡니까 몸이 풀려나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음력 5월의 운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바로 을경합금이 되면서 그죠 경호달에는 사오미 방갑을 하면서 이사주가 이제 엄청난 빚을 파게 됩니다 이 망종이 내일이 망종이거든요 망종이 오면서 엄청난 기운이 이제 호주인대로 좋은 여론이 막 분명히 불어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쁜 여론만 하루 왼종일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점점 잠재워 지면서요 오히려 좋은 여론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포시가 이미 나오고 있죠 뭡니까 팬크랩이 늘어나고 있고 그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죠 모든 이런 것들 데이터를 보면 이미 온 운기가 오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요 운이 나빠질 때는요 이게 뭐 똑똑이 무너질 때는 반응 구멍 하나로 무너집니다 예 아주 작은 정말 그죠 이 반을 구멍 하나로 사라 이 또기 터지는 데요 이미 뭡니까 호징이 뚝은 두터워지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 이미 야 제가 예언한 그대로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답니다 갈수록 우는 좋아진다면 만약 운이 나쁜 예로가 되면 이미 팬크랩이 막 떠나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뭡니까 아 실제로 데이터라도 막 나타나는데 여론은 지금 시끄러고 이렇게 매도하지만 결국은 뭔가 소화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가만히 호징이 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팬크랩이 늘어나고 그죠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난다는 건 뭡니까 이미 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그것을 그것은 데이터로 속일 수가 없죠 지금 유튜브를 이 볼 수 있는 보는 사람은 호징이 그 뭡니까 폰에 다 들어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독자는 구독자는 누구든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아지고요 이 조원안강 그죠 이 변호사님도 경호달이 내일부터 운세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거는 선목을 갖고 와서 불을 만나야 되는데 경호달이 바로 불을 만나는 겁니다 또 이 선목을 쪼개서 쪼개서 불을 태우는 것은 뭡니까 이 칼이죠 경호달이 바로 불과 칼이 들어온다 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나무를 쪼개서 불을 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많은 자료가 생기고 생기고 그죠 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좋은가 변화선 또 몸이 운이 좋아지면 내가 반응력이 가득한 강해지는 거에요 그래야 어떤 재판에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아 올해는 앞으로도 그죠 또 이렇게 호종이를 위해서 누구나 여러 가지 그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오늘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이런 마음을 또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저 그죠 뭐라는 시어머니보다 거두고 중간에 참견하는 신우가 더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이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또 변호사님이나 검사님이나 재판장님 또 판사님의 전달이 돼서 호종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기도 드리고요 또한 뭡니까 그죠 좋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계 가층에 있는 분들 정말 너무 몸 사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죄를 깎아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악플이나 그죠 여름몰이 그죠 마녀사장에도 하지 말아 달라고 성명이나 좀 발표해 주고 이래하면 그런 힘들이 모여서 그죠 나중에는 여론도 바뀌는 겁니다 그죠 바람도 그죠 바람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됩니다 작은 바람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바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큰 바람은 태풍도 처음에는 작게 움직이다가 자꾸 위력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작게는 처음에는 해오리바람 시작해서 나중에 큰 태풍이 되듯이 이 작은 지방의 철학자의 이 작은 목소리도 하나하나가 힘쳐서 합쳐서 그죠 또 아리자나 팬분들의 또 들어도 좋아하는 이런 분들 그죠 또 생각을 좋아하는 이런 분들 그죠 이런 분들 힘들이 다 모여서 판사님에게 분명히 저는 이심전심으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심전심을 생각하면서 또 이런 아름다운 현실 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늘 힘을 주시고 따뜻한 글에 제가 일일이 답은 다 못하지만 늘 많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힘도 실어지고 용기를 주시고 또 한결같이 변변찮은 영상에 그죠 이렇게 참 밀어주시고 밀어도 그죠 보답을 해 주시는 그 작은 보답 하나 그죠 이런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돼서 그죠 앞으로도 호정에 나올 때까지 그죠 저는 소심발언을 해야 되는 아버지 돌이고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동갑이 생일도 한 달 차이 나거든요 저도 아들 인해서 수많은 아픔을 겪어봤습니다 병원 생활도 아들이 3년을 해봤고요 병원이 입원만 그렇게 3년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장애 2급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식의 아픔을 겪어보면요 자기가 이런 자식을 겪어보면 절대 이런 짓거리 못합니다 자기 자식이라면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자기가 그러면 이런 나쁜 데 걸 달고요 나쁜 흉을 하고 그렇게 못하는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짓 하면 나중에 큰 벌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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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